자, 하지만... 수성 어떻게 내리지? 하루에 37번 울 거 같다고? 아싸 돈... 어? 병 걸렸다. 아파도 이거 만날 수 있잖아. 장군! 오오오! 만나준다! 헉! 43주네? 이번엔 쉬면 돼요 성당 알바? 뭐야 이거 성당 알바 해줄까? 이거 말이야 교회? 교회 가면 된다고요? 아 맞다 옷부터 오야 가슴 가..가슴 가슴.. 역시 풍류안 풍류안 한번 먹였더니 다음에 또 먹이자 이게 더운게 아니라 아픈거에요 지금 교회 가면 되죠? 이거 가면 된다고요? 거리의 교회에서 봉사활동? 네 스케쥬 네 시행 오케이 아버.. 아니 집사 아버지랑 같이 살게 헐! 이거 별로 안내려가네 아직 15살이에요 여러분 아참걸린다 야.. 야 시나.. 야 안올.. 안올.. 안 내려가고만 감수성 뭐야 이거 쉬운가봐 이거.. 돈.. 뭐야 감수성 안내려가는데? 네? 감수성 안내려가는데 이거 어떡해요 집안일? 아 집안일하면 된다고? 스케쥬얼이 가사돋기? 한번 해볼게요 알바 말고 교회.. 있다고? 기다려봐 이거 신앙말하는거에요? 이거 신앙말하는거에요? 감수성 내리는거 집안일이라네 일단은 그.. 장군 아까 만났으니까 두번 안만나보고 대신 만나볼게요 오 되네 오 되네 봐봐 두번 안해도 되네 근데 이 오르네? 진짜 안준다 집안일 그리고 집안일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지? 그래도 미장원 한번 보낼게요 인맥을 랜덤이라고? 아하 실행 주지않는다 쩜쩜쩜이 진짜 보기싫어 하하 하하 감수성 내려간다 상품올라간다 오 야 가사가 좋네 에이 병행해야겠다 수입은 안줘요 자기집 돕는거라 근데 가면.. 야 내리면 뭐하냐 감수성 오르는데 미용하면 어차피 올라서 이거 뭐지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바캉스 가야되지? 네 요리로 갈까? 신앙심이 교회죠 맞다 만나는거가 시청자분들이 잘해주시네 저 주교에요 시키오사마 왕타시미 시키오사마 왕타시미 시키오사마 왕타시미 시키오사마 오 오 아 근데 미장원해야되는 이유가 미장원해야되요 교회할까? 가사 교회 가리라고? 알았어 교회 가사 어둠의 주점하는 마음이다 가출 경험 되면은 가출이 걱정되면은 신앙올리라는데 가자 한번 가리..잠깐만요 바다 바다 잠깐만요 한번 봐야되거든요 아 이거네 나무꾼 시점에서 보는 마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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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바다만 가야되요 상감이 안되요 근데 여름에 꼭 바다만 가야되요? 상감이 안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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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신앙올리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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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 걸렸어? 괜찮아 그건 8월달이지 그리고 이거를 또 교회로 보내면 돼 안돼 맞다 까먹었어 아 만나는거 아 만나는거 까먹었다 아 오빠 까야된다 맞다 근데 벌써 9월달인데 이거 바.. 이제 바꿔봤자 소용이 있을까? 가사는 근데 가사해봤자 신앙씩 올리면 된다 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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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활 되찾으면 얼굴이 하얘지는거 같아 되게 9월달이지 되게 9월달이지 맞아 감수성을 낮춰도 다시 미용땜이 올라가니까 신앙을 올리는게 낫죠 저 후궁이요 저 후궁이요 오 오 어 1월 났다 이제 슬슬 많이 만나가면 되겠지 일단은 스트레스 때문에 휴식 한번 주고 이렇게 수준이 안맞으면 이믹이 조금 오른다고? 이제 그.. 단련을 시킬게요 무용으로 옷을 옷은 안바꿔도 될것같애 옷은 제가 보기 이거는 옷을 바꿀때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게 연락이 와 옷을 안 바꿔도 돼 처음 할 때 농사만 해서 체력을 엄청 올려놓고야 편하다고? 휴식을 왜 마지막에 두면 너무 앞에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일단 무용시키고 휴식을 중간에 넣어주고 일을 미용을 시키자 돈 때문에 이제 그거다 후학제 매력이랑 체력이 올라갔다 주지 않는다 용돈 없이 거리로 놀러 나갔다 쩜쩜쩜 돈 많이 벌어라 고! 나이스 324 나이스 진짜 나는 연기하면 존나 잘할 텐데 그쵸? 연기를 해야 돼 얘는 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수학제잖아 이제 요리야 또 3천만원 타러 가자 3천만원 풍류왕 사는 게 언제 나오지 그게? 랜덤인가? 요리 대회 감수성이 쩔어서 이거는 3천만원 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음 재밌어요 이거 이게 재밌는데 아 계속 3천만원을 해요 쟤가? 3천만원 선행님도 맘같아서 풍류왕 먹고 싶죠? 잠깐만요 한 번 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왔는데 잠깐만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야? 아 이거 준비를 안 했더니 티가 나는가? 아 티가 나는가? 와 쟤 짜증나네 쟤 아 약간 기분이 약간 언짢네요 준비 안하고 한 것 치고는 괜찮네요 자 심장 아파 잠깐만 아 심장 아파 야 와라 제발 아 잠깐만 내 심장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나? 아니 이건 나중에 하고 기도는 돌리는 건데? 기다려 봄이 오지 않을까? 오오 왔다 어쨌든 슬라임 말고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트레스가 이거 한번 아 안정을 줘야 되겠구나 개팔전이 감사합니다 휴식을 한정을 주고 아 성가야돼 계속 이거 장군 한번 더 만나볼게요 와 장군이랑 나랑 맞네 게임이 많이 올라가서 무용 무용 체력이 오른다 900골드 와 진심 너무하다 이제 고급이래 다음부터 다음 수학제부터는 댄스가 났다고? 진짜요? 댄스가 날려나? 어 이거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이 감수성 때문에 가사도끼가 체력이 올랐나? 아 성 맞다 아직 1월이 아니라서 왕자는 아니고요 장군을 만나야 돼요 지금 하하하하하 미술하면 뭐가 오르쟌대요? 제 자랑은 어린이들과... 이상한 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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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여자가 어떻게 그를 하면 남자가 즐겁을까 생각해봐 스케줄로에 참여합니다 농장하면 기품이 떨어지는데 농장 해야 되나? 음흠... 체력이 진짜 문제네 아니야 교회를 가야돼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교회 가고 교회 한 번 더 이번엔 그냥 이걸로 가자 신앙을 올리자 그냥 뭐야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또 뭐야 아 아깝다 잘못했어 신앙을 올리면은 가출하는게 줄어든대요 농사하면 기품이 떨어져서 안되요 풍요한 사야되는데 제가 인형이 두개인데 인형 하나를 팔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왕자 만나야되요 약속한다 얘 1월달에만 날 만나는거 보니까 2월달에 다른 여자 3월달에 또 다른 남자 4월달에 또 또 또 다른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난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데 아 여자 잘못 말했어 미장원 한 번 돈 모아서 풍요한 사야되는데 효시를 마지막에 주라고 근데 마지막에 주면은 스트레스 너무 쌓여서 괜찮으려나 교회 효시 실행 실행 3월달은 또 얘 생일인데 스트레스 40 넘어갈거 같은데 50 집 나가는거 아니야 또 미누리님 감사합니다 풍요한 사는거 언제나 빨리와라 큰일났다 50 넘었다 이거 미친 준다 오 다니다 그래도 백골드보단 낫지 일을 시킨다 미장원 일을 시킨다 교회 휴식을 해준다 자유행동 어 맞다 이미 까먹 저경영상 죄송합니다 저경영상 더 감사합니다 저경영상